네, 이처럼 올여름 장마가 오늘부터 시작되지만 재해방 사업들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지난해 사업 예산을 아예 쓰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붕괴 위험이 가장 높은 D등급 지구로 지정된 급경사지입니다. 수십 미터 높이 안반 절벽에 추락이나 붕괴 방지 등을 위한 각종 보강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급경사지 위에는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해 사고는 없었지만 해빙기나 장마철, 태풍철만 되면 혹시나 피해를 입지 않을까 지역주민들은 불안해합니다. 급경사지 지정 14년 만에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지구 면적 만 제곱미터 가운데 사유지 등 4,100여 제곱미터의 매입이 시작됐는데 주민 협의까지 고려하면 내년 하반기 돼서야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 예방사업들이 계획과 달리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침수나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빗물 저류지 조성 사업 가운데 서귀포시 모 동지역 우수저류시설 사업의 지난해 예산 집행률은 46%에 그쳤습니다. 43억여 원이 투입될 예정이던 서귀포시 모 읍지역 우수저류시설 사업도 60%에 머물렀습니다. 제주시 모 지구 우수저류지는 지난해 예산 가운데 무려 96%를 쓰지 못하고 해를 넘겼습니다. 한천 복개구조물 철거공사를 비롯한 정비사업 현장도 우여곡절 끝에 착공은 했지만 여름 장마로 인해 또다시 공사 지연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침수나 해일, 유실 피해가 있었거나 가능성이 있어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된 도내 33개소 가운데 정비사업이 완료된 곳은 전체 24%인 8곳에 그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